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연팀은 어쩐지 들어서 있어야 되지? 오늘 팁 좀 주세요. 대신 하시면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족쇄 씨 형님이세요. 오늘 이 쪽은 오늘 하루 우연팀 체험하시게 될 이현 씨입니다. 아 이거 누구야 이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타는 거 안녕하세요. 팥집 되고 되고 동사 아니고 나오겠네. 타는 거 안녕하세요. 팥집 되고 동사 아니고 나오겠네. 30분 뒤에 라디오 인터뷰 시작되는데 네. 촬영장 세팅 시간이랑 저희 멤버들 패배 완료 시간이랑 체크해서 이제 멤버들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멤버들이랑 우연팀이랑 인사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까?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약간 아따마마 동동이 같으신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이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보석 씨 네. 태용 씨 네. 석진 씨 네. 오늘 하루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민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연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쪽은 저희 의장 팀원들이 스케줄 때마다 그 물병에 젖는 거 꼭 하거든요. 어? 안녕하십니까? 빨리 소개해 주세요. 어 네. 오늘 하루 의장 팀 체험하시게 네. 반갑습니다. 한 님인데 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님. 화이팅. 네. 화이팅 커버. 안녕.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누구신가요? 오늘 하루 의장 팀 체험하시게 될 형님. 아.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신데. 아 그렇죠. 미용실 나중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멤버 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준비 안 되셨어요? 핀마이크 차고 이제.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 안 됐으면 좀 더 기다려주세요. 아 네. 잠깐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 걸어볼까요? 한번 시umbled 하god第一 philosopher Euro 자 이게 말씀하시면 당장 준비를 해야죠. 핀마이크 차야지. 핀마이크 차고iale let's get it 네 해ild GO A 오늘 스케줄은 뭔가요? 오늘 인터뷰를 약 10개 매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10개 매체요? 네, 그분들과 인터뷰를 도란도란 나누시고 10개 매체 너무 많아요. 2시 정도에 남양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 하기 싫습니다. 의장님 들어올까요? 의장님 들어올까요? 의장님 너무 멀어요, 막. 그쵸. 이런 게 참 멀죠, 하지만. 모든 대표적인 남양주에 따라하는 게 참 너무 안 쉬워요. 선생님 좀 옮겨주세요.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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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발 비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많이 써줘. 빨리 좀 써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야죠. If they touch you, it's not a dream. 멤버들, 뭘 구분하려고. 나이랑. 아, 나이자. 정국 씨. 어, 이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바로. 어?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사람이 많아서 숫자로 체크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옥수수인가요? 아니면 볼인가요? 둘이 사랑하시죠. 아, 이렇게 피해가신다고. 반응이요? 뭘 선택해도 싫다 말아야 되는데. 아, 제가 6번이라서. 아. 혹시나. 감사합니다. 까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저 힘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운동하시던데, 그래도. 황제다, 황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혀니콤보 화이팅. 아, 채널 이름이 혀니콤보에요? 혀니콤보. 그, 혀니콤보 그거. 혀니콤보! 아니, 오늘 아따마마 동동이. 그냥 머리 말려가지고. 아, 진짜. 동동이. 너무 귀여워. 나 이제. 가수? 가수 이현 씨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올림곱슬이랑. 가수 이현 씨랑 좀 잘 봤대요, 정국이가. 가수 이현 씨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혹시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니.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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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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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멤버들과 같은 걸 인이어로 듣고 있는데 지금 재협 고천 고객이 질문을 하시네요. 버터 조각을 듣냐고. 스타일리스트가 지금 멤버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찍었는데 처음 찍은 라인이 겹쳐있어서 잘 안 보여서 이쪽 저쪽으로 찍었어요. 완전 섬세하게. 자 이제 남양주 이동하셔야 되고요. 남양주 이동하시죠. 서울에 있고 싶어요. 거기 남양주 엄청. 마스크요? 의자 디필스 탭이에요. 주민아 마스크. 주민아 마스크. 가면 5성급 그때 레스토랑 되어 있나요? 식사? 아 네. 고맙습니다. 오리로 준비해놨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제가 다시. 지금 바로 내려가요? 네. 화장실 한번 갈게요. 좋습니다. 마스크? 마스크 필요해요? 있어요. 차 안에 있어요. 차 안에 있어요. 이거 꼭 내버리세요. 이거 꼭 내버리세요. 꼭 내버리세요.